기억하시고요. 전자파 수치도 확인해 봅니다. 전원 공급이 되잖아요. 전기가 들어와야 작동하니까 전자파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하이라이트 쪽 먼저 보죠. 버튼 쪽 411 정도 나왔고요. 열판 쪽은 310 정도 나옵니다. 인덕션은 어떨까요? 하이라이트 버튼 쪽보다 났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오! 여기 완전 쭉쭉 치고 올라가네. 전자파 측정 결과 일단 전원부는 어디든 전자파가 높게 나오는데 인덕션은 전원부에서 3,400 왔다 갔다 하다가 냄비 쪽으로 가니까 1000 돌파로 원판 아래에는 원형의 코일이 들어있는데요. 원판 가까이에 갈수록 내부의 전류가 흐르는 코일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전자파의 색이 또한 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인덕션은 급격하게 가열이 되는 방식이고 얘는 좀 시간이 천천히 걸리거든요. 열 효율에 따라서 요금 분포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전기요금 측정해 보겠습니다. 달걀 하나 삶아봤습니다. 먼저 인덕션부터 측정을 봤는데요. 한 3분간 지켜봤어요. 사용요금 봤더니 20원 정도 나옵니다. 하이라이트도 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이 3분이 흐른 후에 사용요금을 봤더니 화면 전환해 보니까 17원이 나왔어요. 인덕션이 3원도 높게 나온 상황이죠. 그런데 3분 동안 측정했을 때는 인덕션 렌즈가 요금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1시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1만 200원 대 1만 2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만약에 물이 끓을 때까지 사용을 한다. 얘는 2분이면 끝나는데 얘는 한 5분 걸리거든요. 2배가 더 걸리는 거예요. 인덕션 렌즈가 훨씬 더 요리 시간이 짧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요금이 더 저렴한 건 인덕션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